경기도회가 제350일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 등이 처리됐습니다. 경기도회 제350일의 임시회 4차 본회에서는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됐습니다. 도가 제출한 2회 추경안보다 1,400억 원이 늘어난 32조 4,624억 원으로 수정 의결됐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역량 강화,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편성됐습니다. 1,380만 도민들께서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담긴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지원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희망시군에 한해 시행될 전망입니다. 참여시군 지역의 개별농민 모두에게 바다리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경기도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대행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제350일의 임수회 일정을 마무리한 경기도회회는 오는 6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 동안 제352회 정례회 일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경기 CTV 최창순입니다.